그냥 지금요? 직선으로 해서 그냥 궁 자 궁부터요 궁부터 궁 궁 오케이 자 따라가 따라가 큐 바로 큐 큐 예예예 아름다웠다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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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깄다 여깄다 아 괜찮아 자 큐클 돌아요 큐클 아 잘해봐 야 잘해봐 잘한다 아쉽다 이건 자르만이 잘했어 배비 안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야 이건 제드 자르만이 잘한다 야 이거 잘했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았어요 이건 본인이 잘했어요 이분은 근데 꼭 노트 아니더라도 잘할 것 같은데 그쵸 핑 하나 그리고 일반나드 그리고 포션 하나 더 사죠 그리고 골 렘 아까처럼 궁셔틀 해야돼 이제 또 1등기를 생각하세요 1등기를 괜찮아 이번에도 조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상대방이 말릴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그리고 카타리나가 CS 잘 먹었어 킬도 두개 먹었고 아 그럼요 루시안이 잘 컸어요 뭐해 룰루 방어 저 코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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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것 같은데 미드 바로 와주세요 미드 공 박아요 아니다 없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요 박지 마세요 아직 지키기만 지키기만 어휴 아프다 어휴 데미지마 어휴 빛빛빛빛빛빛빛 잠 버려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게 버릴거에요 근데 버릴거에요 시간 끄는거죠 괜히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버릴거에요 바텀 뚫게끔 루시안이 지금 바텀을 밀고 있기 때문에 대충 탑 가야돼 탑탑 달리세요 예 뒤로 땅굴 달리세요 땅굴 오케이 바꿨기 때문에 상관없구요 탑 달려요 달려야 돼 그래도 달려야 돼 오오오오 잡았다 자 미드 미세요 미드 미세요 미드 미는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애들이 안와요 버려요 버려요 본인이 미면 돼요 그냥 안오면 냅둬요 어차피 말 안통하는게 되니까 자 강타쓰고 강타쓰고 본인도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W 오케이 오케이 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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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요 미세요 정글끼리 서로 못죽여요 오케이 예 빼시고 빼시고 W 거기 와드 가드 자르바이치 와드 자르바이치 와드 1분 3분 3분 예 3분하면 역시 오뚜기 카레죠 예 W 찍으시고 빠지세요 빠지세요 예 얘 지울거 같아서 아니에요 믿음이세요 지우게 만드는 것도 좋은거에요 스킬 쓰게 만드는거니까 장식으로라도 다시 빠지고 레이스 드시고 오오 아이고 보통 게임 집에서 하시나요 네니요 아니요 PC방도 가요 예 네니요 자 콜렘 드시고 강타 집에서 하는 시간에 PC방에서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은 그냥 밖에 있으면 PC방에서 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해요 당연하죠 PC방인데 집에서 할 순 없잖아요 집에 있는데 PC방에서 할 순 없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음 음 시험 기간이면 PC방에서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아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? 네 음 어 막 가요? 뭐 안녕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예? 아 지금은 할 순 없는게 없어요 사실은 아까 1경기처럼 네 1경기처럼 그냥 사리면서 던지는 거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수비적으로 최대한 정글 먹을 거 먹고 와드 잘해주고 위험한 거 피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싸울 거 같은데 요 일단 싸우면 지니까 본인은 끼지 마세요 싸움이 일어나면 지거든요 숫자적인 우위일 때만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뉴틀러스가 약하려 아 본인이군요 자 저러다가 제대랑 자려반에 오면서 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따라가줘 일찍 따라주고 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가작품이 수비국만 써줄거에요 수비국 집 가지 말고 있어요? 예 뒤에만 대기 쳐주고 국만 써주고 도망가세요 그냥 예 예 이 말투가 자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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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빼요 예 중독성 있는데요 예 이 말투가 자 와드 하나 맞고 60짜리 거기다가 예 오케이 집으로 집으로 다음 템은? 고대걸림용 아이템 음 점화석으로 그거랑 와드 하나 만화포션 팔고 힐링포션 오케이 갑시다 블루 먹으러 갑시다 어 근데 다 블루를 안 보여주네 계속해서 팀원들이 조금 조금 그렇게 해서 많이 불리한거 아니거든요 이거 음 많이 불리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요 지금 4천원 차이 날거기 때문에 10 내세요 1경기보다는 안 불리하잖아요 비슷했어요? 비슷하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어 이거 왜 안돼 공탄소패스 쓰시고 터니 뺏기면 정글러가 탑가주시고 탑가주시고 땅굴 땅굴 자 어디가 두 위험하네 일단 가주세요 일단 가주세요 일단 가줘 일단 가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리산들한테 궁 굽자 리산들한테 자 전멸궁 전멸궁 야 궁 그치 오 자 갔다 박아 갔다 박아 아 지금 어그로 안 끌렸어요 아직 아직 평 큐큐큐큐큐큐큐큐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잘했어 탑을 밀게요 그냥 어차피 미드가다 할거 없으니까 굽다 났습니다 리산들아가 자 탑을 밑에 일단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자 탑을 미시고 어 지금 자기 할일을 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럼요 어우 진짜 약하다 근데 또 치웠어요 우와 진짜 심하게 약하네 예 부딪을 수 있겠네요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괜찮아 괜찮아 죽으면 돼요 이제 이득 이득 이건 이득 문고에요 탑을 밀었기 때문에 왜냐면 팀워크에서 영어로 못 밀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고염 사시고 일반하드 3개 꽉 채우시고 아이고 예 똥면 뿅 그렇죠 예 포션도 한 두개만 한 두개 예 가요 자 이제 카타가 스플릿 푸치를 하는데 안 죽길 바래야돼 이건 노틸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 저기는 그렇죠 1경기와 같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 와도 잘해주고 와도 잘해주고 자 일단 티모 쪽 가져줘 티모 쪽 티모 쪽이 그래도 낚시하고 싸우기 좋을 것 같아요 자 티모 땅굴 늑대 먹고 티모 쪽 땅굴 갈게요 늑대 먹고 예 늑대 먹고 티모 땅굴 어 바로 가져 바로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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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져 예 죽어야 돼요 어 안 보인다 어 숨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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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화 어 어 어 어 어 걸렸다 아 핑화에 있네 빼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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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센스 좋아 어 이런 와도 센스 좋아요 어이 놀래라 저게 보니까 티모가 저게 처음 한 짓이 아니네 예 그래가지고 핑화 들고 있다가 한 번 더 하면 핑화 꽂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네 상대가 자 바텀 따라가시고 바텀 따라가시고 끊어먹어 끊어먹어 따라가 따라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자 쿵 갖다 꽂으세요 쿵쿵쿵쿵쿵 무조 쿵쿵쿵 무조 쿵쿵쿵 바로 쿵쿵 그치 자 큐 이거 바로 쿵 자 펑큐 나이스 이런 거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이런 식으로 이겼죠 아 아지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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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세요 자 미드 맞고 일단 미드 맞고 어 얘다 얘다 왔다 뭐다 쟤 쟤요? 모르가나 모르가나 아 쟤드가 보여서 여여여 뭐 어째야 빼야 뭐여 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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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싸울 수 있죠 쭉쭉쭉쭉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나이스 아 좋아 예 간다 아하 아이고 아쉽다 아 레오나 궁이 빗나가기 참 아쉽네요 네 레오나 궁만 맞았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레오나도 본인이 일부로 오는 건 아니니까 누구 탓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니까 본인도 뭐 아까 뭐 많이 실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끊어먹으면 돼 계속해서 안녕 네 거기 일반 하드 오케이 빠지고 거기다 핑크 하드 거기다 핑크 하드 여기다 핑크 하드 조금 더 위에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 네 괜찮아요 조금 위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 조금 더 위에 음 일단 거인의 벨트 사러 가죠 지금 공격적인 와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이 와딩이 좋죠 네 이런 식이 와딩이 좋죠 거래 벨트 좀 있으면 되고 기다렸다가 일단 최대한 끝자락으로 가서 움직여요 여기서 예 자 바텀 일단 바텀 커버 알트 클릭 예 자 가서 갖다 꽂아 그냥 싸워서 이겨요 예 궁부터 궁부터 궁 없어요 예 따라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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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돌아옵니다 자 Q 오케이 자 궁 궁 궁 궁 궁 궁 아 좀 늦었다 아이고 좀 늦었다 아 나오자마자 했는데 어 나오자마자 쓰고 빼요 마요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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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가 없어 아 때린다 말았어 예 예 괜찮아요 잘했어요 예 궁을 좀 빠르게 써야 돼 빠르게 음 나오자마자 쓰긴 했는데 조금 뭐 예 5초 정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Q를 좀 더 빠르게 쓰고 약간 스킬이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 레오나 얘네 오라고 하는데 따라가요 따라가 따라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예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죠 예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죠 어 야 야 와 굳이 어려운 것이네요 예 이겨라 이겨라 잡았어 잡았어 예 굳이 오는 걸 오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혹시 슬램덕커 보셨어요 네 아 그렇지 정대방 알죠 늙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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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애기때랑 애기때랑 애기때보셨어요 굉장히 성숙 조숙하셨네요 재밌었나요 슬램덕커 만화 그냥 봤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본 건 알아요 몇 살 때 봤어요 그게 예 몇 살 때 봤어요 슬램덕크를 나 초등학교 때 나온 건데 그거 전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언제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네 오 그냥 봤어요 보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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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데 기억은 안 난다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 야 따라줘 따라줘 일단 일단 따라가 일단 따라가 일단 따라가 일단 따라가 자 큐 아 안되겠다 얘 블루 먹죠 블루 어 블루 먹어요 잡아요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그치 그치 야 안녕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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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 날거야 아마 잘해봐도 바보가 아니라서 예 맵은 진짜 잘 본다 어 맵이 진짜 빨라 예 거의 내가 보기에 맵만 보는 거 같은데 어 맵이 그거로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데 예 일단 보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엘티끌이야 일단 늑대도 먹고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게 할 일 없을 때 사냥을 계속하고 있어 아 그렇죠 예 자 위에 악령 가만있지 마시고 악령 드시고 예 자 블루가 있을 땐 큐 써도 돼요 그냥 사냥할 때 그럼요 팍팍 쓰세요 큐큐큐 쓰면 돼요 빠르게 이미 늦었다 예 이런 거에 쓰지 말고 아유 뭐요 뭐 네 사냥할 때 그냥 큐를 데미지로 입히는 데 써도 돼요 아 네 아 저희 목소리 잘 안 들렸나요 틀렸어요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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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4 5대4 기회에요 기회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나왔어요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가세요 이건 싸울만 하죠 리산드라 없고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싸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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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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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세요 마요 가 가 가 가 가 아무데나 써봐요 일단 자 일단 자르방 오케이 좋아 큐큐큐 자르방 큐 나이스 아 그치 어 재즈가 왔어 뭐야 이거 자 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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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그러면 다 잡죠 이거 하나 정도 그렇죠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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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했어요 티모가 마무리 오 오 야 아 뭐야 아 아 딜이 무전한 티모가 이겨나네 제이드나올거 같은데 저 뭐하는거야 나올까봐 티로 나올까봐 누가 거현의 배틀 란두인 란두인 가시고 고정하면 확실히 단점이 있네요 한타를 참여할 때 그 앞에 상황을 몰라 와드 두개 렌즈를 바꾸고 포션하라 괜찮아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약간 이득을 봤어 이득은 알지만 돈을 비슷하게 얻었지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킬을 바꾸는 것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으로 킬 다 날 상황인데 바꾼 것 자체가 이득이죠 아 지금 티모가 너무 인위해져가지고 데미지가 티모의 버섯 지옥에서 끌어들여서 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티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와드 깔아도 돼요? 네 거기 까시고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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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뒤에 안보이거든요 위에도 지금 자르반이 오기 때문에 루샨도 없어요 루샨도 없어요 빼요? 루샨도 없어요 루샨도 없어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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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편도 없어 우리 편도 여기 그렇죠 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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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 지금 싸우자 예 가 가 어 찍으면 돼 찍으면 돼 에디 갈라졌거든요 자 오케이 팽타 팽타 아니 여기 위에 있는 거 같아 어 있는 거 알아요 잡아요? 아 모르겠네 아 왜 안 까졌대 궁 있다 어 잘 물었다 잘 물었다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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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뒤 자 자르반이 잘 떠 저 잘했다 잡았다 아 잘하네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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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스톱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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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이거 자르반이 잘했네요 진짜 자르반이 얼굴 잘 끌어줬네 이거는 네 아래쪽 얼굴 딱 끌고 빠지네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다보면 언젠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 다 끝나는 건데 모라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라도 하다가 지는 거 상관 없지 자 2 마라 좀 없긴 하네 자 마라 아끼죠 그냥 이제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예 집으로 그냥 집으로 가 좀 이따 가야 되겠다 핑크 하드랑 일반 하드 3개 물략 팔고? 예 물략 팔고 일반은 3개 예 어찌건 시청자분들이 만족도가 좋은 거 같아 오늘은 어 일단은 너무 캐릭터가 강해 그리고 되게 답답한 상황은 없어요 사실 노틸러스를 뭐 처음 외웠다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스크 캐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운영적인 측면이나 스킬에서 티모 주변에 예 고런 게 아쉬울 뿐이지 뭐 도티를 저렇게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레드 자 같이 가야 돼 가려면 아 모루가나가 눈에 가시는 진짜 네 그리고 루시안도 없어서 5대1을 일단 치거든요 루시안도 없어서 아직 가지마 아직 가지마 안되는데 루시안도 뭔데 여러분들은 여성 폴렌전사를 보고 계시고요 잘하세요 나보다 확실히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 발 오른쪽 집중하고 와드 해볼까 이제는 핑화요 핑화는 일단 가보시고 어디다 할지는 핑화 지금 노틸러스 위치 노틸러스 위치 요거 끄트머리요? 예 끄트머리요 자 그리고 아까 레이스 오른쪽에 와드 거기 조심하세요 오오오오오 자 더블리 쓰시고 스턴 걸고 궁 쓰고 빠져 궁 쓰고 궁 궁 쓰고 궁 궁 궁 궁 오케이 빠져 빠져 도망가 자 우리 편 오고 있어 우리 편 오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빼요 마요 뭐 가요? 우리 편한테 우리 편한테 가봐 피 없는데요 예 괜찮아요 네 피 없는 거기 와드 가시고 우리 편인데 오케이 잘 빠졌고 와드 가세요 중앙에 쟤 뭐하니? 뭐하니? 뭐하니 뭐하니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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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집에 가세요 이런 거는 버려도 돼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 그냥 집으로 완전히 집으로 완전히 집으로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못잡아요 어차피 집에 가서 체력이나 치우세요 오오오오 체력이나 치우시라니까 예 어차피 죽는 애여서 예 또 마음이 여리시네 아 또 아군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1경기 때는 제가 스톱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? 1경기 때 우리가 되게 불리했었는데 킬 하나 떴다고 갔다가 제가 막 빼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? 예예예 그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예 지금 킬 좀 얻었다고 약간 따라다 본 줄 착각하는 건데 그냥 사리고 던지는 걸 받아먹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니요 일단 다음 템 색이 없죠 와드 사가지고 가세요 그냥 그냥 가인 상태로요? 예 그냥 가세요 예 골렘 드시고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상대 조합이 약간 파괴력이 있긴 있네요 리산드라의 자르반에 모르가나 모르가나가 되게 까다롭네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한타 지면 이제는 서른 치면 돼요 음 근데 그 한타가 나가서 싸우는 형태가 아니고 받아먹는 형태가 돼 음 이럴 때는 따라가죠 이게 다 이게 차단하니까 자 따라가 따라가 그래브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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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용용용 위에 와드 와드부터 하시고 위에 거기 와드 안 좋은 와드예요 그 위에 건너 평 넘어서 그래야 왔다 갔다 다 보이고 좀 시야가 넓어져요 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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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먹어 이거 먹어 슬라아 왼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우리 편 보세요 우리 편 보세요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그렇죠 아래로 갈 필요 없고 지금 그 벽 뒤에 보이시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예요 그 불꽃 옆에 얘 불꽃 오른쪽에 어딘지 모르는구나 아직 괜찮아요 여기요 어 마우스를 어디다 클릭할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 오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예예예 잘렸어요 예 버리세요 버리세요 일단 자 란드윈 뽑아 오세요 그냥 아 늑대 먹고 가죠 늑대 먹고 늑대 먹고 란드윈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이고 지켜 지켜 이건 지켜 이건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돼 어 리산탑 리산탑 자 제드 제드한테 궁 찍어 제드 궁 찍어 제드 궁 찍어 아유 썼어 무섭어 아이고 아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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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ception 아 아 아 아 지금은 카타리나가 커다랗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았으면 연속으로 제드한테 궁 썼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워낙 상이 긴박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자 핑 하나, 일바나드 하나 포션 하나 오케이 자 괜찮아요 지금 팀원들만큼 본인도 못했기 때문에 남탄 할 것도 없고 다 같이 못했으니까 근데 원래 남탄은 안 하시는 거 같은데? 남탄 안 하시죠 잘? 잘해요 잘해요? 네 솔직하시네요 어이구야 매력 있으시네 전장의 화신입니다 괜찮아요 우울하지 필요 전혀 없고 맞아요 같은 편에 그런 거를 약간 비웃으면서 하는 게 또 재미지 그럼 그런 게 재미지 어? 아 이거 좀 아시냐? 따라가줘 따라가줘 예 평타 평타 아이고 아이고 안녕 잊었어 본인도 안녕 해요 이건 손해도 돼요 예 아쉽네요 오늘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이미 아 그럼요 이건 좀 어려운 게임이 되어버려서 아유 아쉽네요 잘했어 자 오늘 뭐 3경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 좀 어땠었어요? 방송 경기도 처음이고 그러셨는데 어 많이 배웠어요 뭘요? 정글 뭐 먹기 전에 W 키는 거요 음 또? 또 궁 빨리 쓰는 거요 음 소감은 어떠세요? 오늘 방송 경기 해보니까 떨려요 아직도 아 아직도 좀 긴장을 그래도 여전히 방송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1,2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오늘 뭐 1,2경기 뭐라 잘하시고 지금 뭐 시청자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렇죠 워낙 개성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죠 그 개성이니까 좀 반감을 가지는 개성이 아니라 그렇죠 되게 호감으로 다가오는 개성들이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남대분들이 이런 친구 많이 가지고 싶하죠 아 그럼요 그렇죠 이런 친구 있으면 되게 재밌고 그리고 LOL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게다가 노틀러스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습관만 몇 개 있을 뿐이고 그렇죠 예 어 앞으로는 뭐 목표는 어디신가요 그럼 티어 플레일이요 플레1 어 다이어고 달리고 플레1 야 단계별로 하겠다 맞는 말 같아요 지금 골드니까 그렇죠 플레이도 사실은 뭐 본인에게 높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 반년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나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멀어요 음 알아요 네 청주면은 그렇게 멀지도 않지 않나요 많이 멀죠 멉니다 먼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본인이 가셔야죠 가시는 건 본인이 가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네 재밌어요 되게 귀여우시고 네 어떤 근데 약간 때가 붙지 않았어 서울에 음 순수하시고 약간 순박하시고 그렇죠 게임도 재밌게 잘하시는 거 같고 아마 지인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인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것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방송 경기고 집에서 뭐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당장은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것들을 다 학습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시연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롤바타 이런 또 여성 참여자분들 시청자 많이 참여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롤바타 아바타 출연 신청 양식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게시판 가셔서 이대로 양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 따로 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롤바타 뭐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롤바타 후원하고 있는 스위브우도 앞으로도 많은 사랑 그리고 제품도 많은 앞으로도 구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중 도움말씀의 윤덕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롤바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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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